체위다, 두다, 세이다, 세이다, 세이다. 살인. 진이 피해. 사라인, 샤오진, 샤오진 선수가. 이번에는 내가 이겼습니다. 골 남게 이번 조에 두 명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형이, 구형이 혁전합니까, 구형이 혁전합니다. 지금 아웃 혁전을 하고 쓰러. 아 역전합니다. 지금 아우트로, 아우트로. 아 역전합니다. 자, 11팀. 루켓블러가 2위로 들어옵니다. 자, 슛. 헤트트릭입니다. 헤트트릭이에요. 오늘 레오의 날입니다. 레오 헤트트릭. 서은광 선수가 세리머니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자, 지금 희진 선수가 두 번째로 들어섭니다. 자, 아르키미스. 아, 지금 5점일 것 같습니다. 5점일 것 같습니다. 빠르시네요. 아일리스의 모카 선수. 아일리스의 햄스터. 7점, 10점을 쐈었는데요. 모카 몇 점일까요? 모카 7점입니다. 아, 재미있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올림픽 결승전을 방불케하는 박빙의 승부입니다. 이야, 정말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네. 희진 두 번째 발. 아, 25점이 나옵니다. 손가락으로 너무 쥐어 뜯었죠. 줄을 너무 챘습니다. 약간 가여금 뜯듯이 뜯었죠. 자, 모카 두 번째 발 확인하겠습니다. 모카도 자세가 좋네요. 네. 아일리스입니다. 100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뒤집힙니다. 뒤집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일리스 2점 앞서는 것 같은데요. 아일리스 2점 차로 다시 역전합니다. 자, 자세 좋은 나띠와 에이스 유나의 대결입니다. 거리가 매우 곧군요. 나띠의 첫 번째 발. 네, 슈팅이 참 빨랐었죠. 빨라가 7점입니다. 7점입니다. 굉장히 릴리스가 빠르군요. 자, 이제 유나 선수입니다. 유나 선수. 앞선 4강전에 9점을 3번 연속 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유나 선수입니다. 유나 선수. 첫 번째 과연? 자세가? 자세봐요. 아아! 저 살짝 놓쳤습니다. 여기서 5점이나. 네, 오른손을 먼저 놨습니다. 현재 동점입니다. 와! 너무 재밌다. 유나가 자기 페이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일리스의 유나 선수. 현재 총점 동점이에요. 이게 결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우, 빨라요.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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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나. 유나의 두 번째 활. 자, 멘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진짜 깔끔하다. 네. 아! 여기서 2변이. 3점이나요. 여기서 2변이. 야! 이거 전현무에 져준 거예요. 벌어지고. 네. 제가 믿는다고 하자마자 지금 이게 너무 흔들리는데요. 괜찮습니다. 3점이 됐습니다. 오. 자, 나티 마지막. 네. 네, 7점. 네, 7점입니다. 7점, 8점, 7점을 쐈죠. 네. 네, 나티 샷. 반드시 지금 높은 점수를 쏴야 하는 상황. 차분히.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네. 하시던 대로. 네, 찾았다. 네, 찾았다. 8점입니다, 8점입니다. 8점입니다. 다행입니다. 4점 차로 센터연합이 다시 재역전합니다. 자, 레오 선수 멀티골. 최한빈 역시 멀티골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해트트릭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자, 레오. 네. 남우현. 남우현. 아, 정답. 못 잡아요. 코너킥이 선언이 됩니다. 아, 저거 그냥 콧발로 확 밀었어도 될 뻔했는데요, 그렇죠? 뭔 발이요? 아니, 풋살은, 풋살은 코발이 좋아요. 코발? 네, 코발로 발끝 치는 거. 네, 그런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정칭 요거는 이제 토우킥이라고 하는데. 혈당에서는 그냥 꼬발, 꼬발 하죠. 중계석인데, 코발은 좀 더. 네. 정정하겠습니다. 자, 파울이 선언됩니다. 아, 세컨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이야. 자, 약간 웃으면서 누워서. 레오 선언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의 침대 축구성이 좀 있죠. 왼프로에 여기서 넣으면 헤트 트릭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왼발이겠죠? 자, 두 번째 골은 이제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골로 연결시켰고. 이번 슛은 또 어떻게 쏠까요? 자, 레오. 슛. 우와. 헤트 트릭입니다. 헤트 트릭이에요. 오늘 레오의 날입니다. 레오 헤트 트릭. 서은광 선수가 세리머니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60m 결승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누가 역사를 쓸 것이냐 오늘 결정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어, 예선 기록에서 트리플 S의 니엔 선수가 9초 60으로. 그렇습니다. 어, 최고 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의 샤오티 선수가 9초 64. 네. 아주 근소한 차이죠. 그렇습니다. 0.04 차이니까. 더는 한 선수 빼놓을 수가 없죠. 줄리 선수가 전력 결제를 안 했어요. 예선에 힘을 안 빼는 거죠. 웃지 않게 달렸어요. 그랬죠. 저는 어쨌든 예선 기록에서 제일 좋은 트리플 S의 니엔 선수. 아, 니엔으로. 니엔 선수를 2배달 후보로 강력하게 꼽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입니다. 윤혀춘의 축복. 자, 3레인의 니엔 선수를 주목하고 있는 윤혀춘 위원님. 윤혀춘의 저주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차렷 준비. 시작합니다! 3레인! 4레인! 4레인! 3레인! 4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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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팅, 샤오팅! 이게 웬일입니까? 자, 니엔 선수 아쉽습니다 자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0부 차이였습니다 샤오팅 9초 4-6, 니엔 9초 5-5, 굉장히 근소했습니다. 결승전 납니다.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컨디션 좋은 위클리의 조화. 자, 먼저 위클리 조화. 흔들리네요. 긴장됐나 보지? 흔들렸나 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음은 샤오팅 선수입니다. 샤오팅 선수. 쌍돌 샤오팅. 굉장히 안정적 자세, 차분합니다. 오, 고조렴이에요. 자세도 너무 예쁩니다. 오, 고조렴합니다. 완벽한데요? 살짝 긴장해서. 오, 고조렴. 괜찮습니다. 자, 웅동돌 캐플러의 샤오팅. 네. 컷. 와, 저세가. 아세 너무 예쁩니다. 쇼팅. 네, 8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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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아, 좋습니다. 안정적이에요. 매끄만입니다. 지금 현재 ISD 38점, 웨이크원 42점으로 4점 차이로 웨이크원이 앞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궁기의 찐또배기. 네, 찬원 선수가 아까는 6점, 5점을 썼는데요. 네, 조준점을 정확히 잡았어요. 오! 아, 좋아요. 네, 8점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조준점을 잡았습니다. 네, 잘했어요. 역시 운동신경이 있어요. 아, 좋아요. 자, 조세, 한진. 한진. 5점, 6점을 쏘고 올라왔는데요. 쇼팅 좋은데요? 아, 6점입니다. 6점이에요, 괜찮아요. 살짝 아쉬웠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괜찮은 아닙니다. 천원. 자, 찬도. 밑에 넣었고요. 아따, 조금. 아, 몇 점인가요? 밑에 넣었고요. 아따, 조금. 아, 몇 점인가요? 아, 미스. 아, 미스.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이런 거 포스한테 기회가 가거든요. 네. 정동훈 군이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에게는 기회입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기회입니다. 왼쪽으로 5조전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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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8대 36으로 2점 차로 역전합니다.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90m 예선 3점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특이 상황에 보면. 네, 네. 아, 운동을 전부 다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참 뽑기 어려운데. 저는 1레인에. 네, 네. 어, 최지호 선수. 네, 네. 엠퍼스앤드원. 육상부 선수를 2년 했다고 하니까. 야, 1레인 가시겠습니까? 네. OK. 예상. 네. 저는 1레인 룬8의 카일 선수. 이 분이 고등학 센테부터 대학 센터까지 배구부 활동하셨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선수. 발표. 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노요로 빨라요. 노요로 빨라요. 노요로 빨라요. 노요로 빨라요. 노요로 빨라요. 대조 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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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칼 들어옵니다. 와, 상당히. 노요로가 상당히 빨랐는데 주간에 넘어졌어요. 내가 먼저 골랐어. 남자 60m 예선 6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6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결승까지 오를 선수 모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전현모 씨 혹시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습니까? 지금 웨이션브이의 샤오진 선수. 샤오진 선수. 이 선수가 근력 운동을 엄청 한다고 합니다. 코어도 좋을 것 같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마지막 티켓이 걸려있는 6조가 되겠습니다. 논리까지 벵니다. malware가 이제 없을 unfortunate. 아, 시작했다. 아, J다 나가요! J다! J다! J다 나옵니다! J다 나옵니다! J다 나옵니다! J다 나옵니다! J다 나옵니다! J다! J다! Oh, J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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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더! 4림! 하네인 샤오진 들어온다! 샤오진 선수가 이번엔 내가 이겼습니다 골 남게 이번 주에 2명이 넘어졌습니다 느리게 화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레인의 제이더 좋았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샤오진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6조 1위 샤오진 선수는 8초 32라고 합니다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진 8초 32, 제이더 8초 40 아주 근소한 차이죠 1레인 위클리 1레인이 위클리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이죠 1레인 영파시 아 영파시 3레인 케플러 케플러가 운동돌이죠 그렇습니다 4레인 시그니처 4레인이 시그니처 3레인 3레인 2레인 2레인 1레인 4레인 서영은 압도적입니다. 이제 오픈 코스죠, 오픈 코스. 오픈 코스 안쪽으로 띕니다. 캡플러, 캡플러. 캡플러 1냅니다.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캡플러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아직 격차가 멈추고 있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다. 격차가 꽤나는데요. 위클리 따라붙죠? 위클리 따라붙습니다. 위클리 따라붙고요. 세 번째 주장. 위클리 이제 따라붙습니다. 위클리, 캡플러, 위클리 접점. 위클리 따라붙어요. 캡플러, 위클리. 수진은 따라붙습니다.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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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이순기 선수입니다, 위클리. 퓨닉 바이엔. 마지막 엠커. 퓨닉 바이엔 쫓아갑니다. 먼데이. 뭔가 너무 멋있네요. 아, 그런데 뒤에 서 쭉 찬아요. 뒤에 서 쭉 찬아요. 다하죠. 멘데이 가는데요. 멘데이 님 정말 빠르네요. 잘 뛰네요. 멘데이, 멘데이, 멘데이 휑클리. 1등입니다. 여자 800m 릴레이 결승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충돌이 없게끔 처치자부터 거리 차이를 내주면 다음 슬시가 받아서 편하게 달릴 수가 있죠. 시작합니다. 결승 시작합니다. 과연 위클리가 이 한패를 할 수 있을지. 거의 비등비등한데요. 이래 이래서 치고 갑니다. 케플러 빨라요. 그렇습니다. 관객을 무조건 합니다. 케플러 빨라요. 케플러 빨라요. 연합대 빨라요. 연합대 빨라요. 연합팀 딜리가 지금 치고 나갔고. 이제 나나가 받았습니다. 케플러 빠른데요. 케플러 빨라요. 그리고 연합팀 따라붙습니다. 연합팀 아일리. 지금 거의 모든 선수들 비등비등합니다. 연합팀에. 연합팀 받아요. 케플러가 거의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우연히 우연히 역전합니까? 우연히 역전합니다. 아웃코스. 아웃코스로 아웃코스로 아웃코스로. 공을 역전합니다. 연합팀. 장룡 케플러가 2위로 들어옵니다. 장룡 케플러가 2위로 들어옵니다. 호닝마니가 짬드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받았고. 샤오틱 보겠습니다. 샤오틱 빨라요. 샤오틱 빨라요. 오와 다 substitute. 오啊. 오시오틱 진짜 빨라요. 오시오틱 진짜 빨라요. 오시오틱 진짜 빨라요. 합동독한 TV 군매자를 차지합니다. 여자 400m 딜레이 연습경기 키스오브라이프 그리고 우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2위 케플러 샤오팅으로 선수를 교체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렇죠 샤오팅 잘했어요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시작되나요? 유우신 은은석도 잘 이겨내야 돼요 투어스는 1번 주 다 바뀌었어요 가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역시 후마 빨라요 후마 손발 역시 후마 빨라요 후마 손발 하지만 유우신 못지않습니다 후마 친강합니다 렛츠 개네요 후마 공실 들어옵니다 후마 유우신 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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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팀이 지금 1등입니다, 1등. 1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N팀 앞으로 1등인가요? 마지막 엔커가 K입니다. K입니다. 마지막 엔커 K. K 뛰는데요. 이제 2등. 멀쭉한 기념. 이렇게 4대 5대 1등인가요? N팀, N팀. 진짜 빠르다. 수석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남자 400m 릴레이 경승전 경기 최종 챔피언 N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